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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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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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미워 널 지치게 하는 상황이 싫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나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고 모든 게 아득하게 멀어질 때 곁에 머물 사람 변치 않을 사람 단 한 사람이 너와 함께 한단 걸 죽음은 천천히 걸어가도 돼 모든 걸 혼자 지지 않아도 돼 항상 행복하기 좋은 분만 꾸길 온 맘을 담아서 오늘도 널 위해 기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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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영국의 락밴드나 아일랜드의 락밴드 그리고 북유럽 쪽의 락밴드들이에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몽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연무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문이라고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사, 작곡을 하든 그리고 노래를 부르든 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내 관객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자세히 저의 시간을 찾고 싶습니다. Nothing If they're still waiting Freedom allowed Do something In the corn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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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But we don't know how to In the corn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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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like to say And I'm so high And it is so hig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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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